생체 실험은 731부대 외에도 일본회군군위학교와 일본 내 일반의과대학에서도 빈번하게 자용된 게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일본 국회도서관에 보관된 다랑이의 극비보고서와 논문 등을 통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쟁 당시 일본 해군성 교육국에서 발간한 생체 실험 극비보고서입니다. 이페리트의 흡수작용에 관한 실험 보고서로 사람의 피부를 썩게 만드는 겨자 가스에 대한 실험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일본군의 생체 실험은 중국 하얼빈의 731부대 외에 해군군위학교에서도 자행됐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일본에 의한 생체 실험은 일본 열도 내에 산재한 9개 제국대학 의학부에서도 자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945년 5월부터 6월에 걸쳐 규슈제국대학 의학부가 격추된 미군 B-29의 승무원 포로 8명을 각종 수술로 살해한 일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의학부 교수와 학생들은 폐를 적출하거나 3차 신경 차단을 목적으로 뇌수술을 하는 등 생체 실험의 도구로 미군 포로들을 이용했던 겁니다. 이들은 전쟁 후 포로 학대 등의 혐의로 연합국의 처벌을 받았지만 엄밀히 말해 전쟁 의학 범죄로 단죄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1930년 이후에 일본의 대학의 의학부와 연구소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残念하지만 진탈実験은 731부隊에서만큼은 없습니다. 포로와 적국 국민을 상대로 한 일본의 생체 실험이 731부대 외에도 해군 군의학교와 일본 내 여러 의과대학에서 자행됐다는 사실은 국회 도서관에 보관된 극비 논문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종전 69년이 지난 지금까지 731부대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731부대를 중심으로 군과 민간 의대에서 자행된 잔혹한 생체 실험에 대해서는 은폐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